엄마, 삐브님 방송 본 적 있어? 응. 어? 정말요? 그럼, 강지가 가끔 포스킨 할 때? 아, 봐봐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지. 아,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나도 방송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 우리 핀님이나 삐브님이나 우리 여성분들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유시를 보고 배울 건 배우고. 와, 진짜 프로 스트리머 받으셨잖아. 이야. 프로시잖아, 프로. 이야, 진짜로. 장사도 정말 내가 돈이 있어. 당장 가서 저 집 참 잘 돼. 나 똑같은 집 해야지. 그러고 이제 하잖아? 그럼 망해. 응, 맞아, 맞아. 응, 맞아. 내가 어떤 거를 딱 하겠다고 딱 마음먹었으면 거기 가서 정말 보수를 떠나서 한 6개월은 몸을 담고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 여러. 엄마.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비유를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루했어? 네, 네. 난 좀 지루했어. 응, 응. 은주님 괜찮다고. 네, 맞아. 좋은 말씀이었어요. 아, 정말 용건이. 아, 그렇다는 얘기야. 1차 강사를 보는 듯한 모습이라고 다 칭찬이 완전. 응,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갑니다. 까지?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 저러긴 해서. 피트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비밀이에요? 아니요, 저 24살이요. 음, 막내네요. 아, 막내가 정말 말도 많고. 아, 막내는 피.. 아, 막내는 피.. 아, 막내는 피가느냐구나. 12살이요. 안 돼. 아여, 막내입니다. 어, 뭐야? 막내였어. 피냐, 삑스랑 띠공갑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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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러네. 띠공갑. 진짜네, 맞다. 안녕하세요. 누가 들어도 12살인 꽃핀이라고 합니다. 우와, 완전 진짜 막내잖아. 자, 레디, 엄마 레디. 됐어요. 우리 막내 레디. 레디, 레디. 아, 완전, 진짜, 완전. 진짜 막내. 진짜 막내. 진짜 막내. 진짜 막내. 진짜 막내 레디합니다. 너무, 간만이야. 음, 걱정하지 마세요.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정말요? 막내장,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 막내, 너무 동직하고, 만.. 맞.. 맞내, 맞내. 맞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근데 너무 멀어요. 너무, 너무 멉니다. 어? 그러네 뭐지? זтьllen척하고 댓글로 남아 моз가 맛있게 해줘. 이동해진 않으나? 지금은? 첫 번째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차는 미리 찾아둬야 될 것 같아요 막내 제가 돌아다니면서 차 한 번 순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막내야 어? 내 때는 말이야 차를 일찍 들어왔어 으어 으어 내 때는 말이야 막내 했으면 안 됐는데 막내가 돼버렸어 아 10초 남았어요 빨리빨리 찾지 않으면 으어 막내야 으어 내 때는 말이야 5초 남았을 때 차를 찾았는데 말이야 아 이상하네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하이터였다니 여기 차 있는데 왜 어? 어? 이미 늦었어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이미 앙지아 우린 이미 한 배를 탔어 우린 떠날게 안녕 아 네 아 네 오 네 찾아보신 거 맞아요? 으음 찾아 봤는데 그것이 그으음 맞네가 어? 네 여러분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용두암이구요 좀 더 지나면 주성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미리 이거 배 타고 왔다니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아 네 아 네 배 첫 번째 배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희 갈아타야 돼요 하하하하 아 잘 내려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야 나 어떻게 하면 왜 이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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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랬어 왜 죽으신거지? 살리러 갈 수 있으려는 차가 있으면 살리러 갈 수 있을텐데 하하하하 어디 있어? 죽었어? 네 죽었어요 아 차 있다 네 리무진이 있습니다 오케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어머님 여기 뒤에 차 있어요 강진이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오오 오오 저희가 좀 멀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도착할 때쯤이면 저희가 좀 멀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도착할 때쯤이면 도착할 때쯤이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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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근데 감겨도 3번 3번 아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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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탈출하시면 먼저 가세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뭐야 죽겠는데? 뭐야 난 죽었어 뭐야 이게 무슨 우리 도둑브라우 한 계식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것도 없어 아니야 아니야 서로 살리면은 피가 조금씩 찰거에요 아 저 살려주세요 아 뭐야 왜 떠나세요 아 안돼 뭐야 이거 죽겠다 죽겠다 아 으아아 으아아 아 근데 강진님은 낙상한거에요? 아 저 스포츠카로 바꿔야지 하고 딱 그냥 내려오는데 오토바이 달리는 중이었어요 아 그 그거는 배그 초보도 실수 안 한다는 앗 막내가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한거지 내가 기가 이상한건가 이거 어 아니 지금 막내가 내내 안했잖아요 다른 막내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어 아 우리 막내는 좀 막내랑 다르지 않나 으어 내가 막내였을 땐 말이야 으어 강지야 으어 내가 말이야 하하하 papers 그럼요 안좋아 어 아 귀여워 핑치고 나왔어요 네, 님들. 님네. 저희가 맨날 이렇게 방송하고 살잖아요. 응. 네, 저희도 나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응. 저희가 꽝다 때도 이러고 있을까요? 재밌지 않을까? 그럴 거 같은데. 농사하는 거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막. 아이고.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수술하게 됐어요. 아이 늙어가지고. 유쾌하게 그때가. 황금 기념 만 원 후원 감사. 유쾌하게. 너무 좋아. 괜찮네. 멤버 감사합니다. 내가 방송할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30분이 되면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구독도 한 진짜. 160만 개월 아닌가? 진짜 우리가 같이. 늙으면 어떤 기분일까? 똑같을 거 같아. 아이고. 님들. 정말 마음은 항상 늘 청춘이라니까. 겉모습만 늙는 거지. 내 속도 늙지마. 필언니한테. 마음은 희망해. 필언니한테. 아휴 길 채워 바꿨다면서. 오늘 내가 말이야. 너 인정해서. 야 방을 할 건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오늘. 맞고 한 판고. 오다고. 네 그럼 왠지. 뭔가 훈훈 날 거 같아. 고기 훈훈 날 거 같아. 우리가 스트리머 마을을 만들어서. 스트리머들끼리 살지는 거야. 야방정모였어. 음. 근데 이제 손주 보여주면서 막. 그러겠다 하지 않아요? 야 여기는 삼촌들한테. 삼촌들한테. 용돈 달라고 그래야. 이러면서. 아저씨는 대리방송 해주고. 대해를 이었어. 가업됐어. 가업. 어 여기 못 가겠다. 어? 내려가야 돼요. 아 안돼요 어머니. 안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마무리 갖고 올게요. 빨리. 빨리.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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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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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네. 빠빠이. 아깝다. 담면 1등 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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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